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약한 것을 잘라야 돼 스냅을 이용해서 칼질을 이렇게 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양념이 잘 됐어 얘들아 잘 잤어? 이톡수 이톡수 얘들아 밥 먹자 닭수야 이리와봐 이불을 빼 준수야 빨리 준수를 이리와 아빠가 닭갈비였어 숟가락 찾아볼까? 괜찮아 어? 약간 약간 풍덩이 새신부 같다 밥필요 했어요 청청한데? 매울 수도 있어 새신부 신랑 어디갔어? 풍글리 새색시 아 맛있어? 아들 한 명이 더 있으니까 밥을 거의 다 먹네 빨리 올라와서 먹어 좋아 좋아 왜 그래? 그 옆에서 닭껍질을 놓치애네 이톡수야 야 왜 그래 둬 야 문자 있어 여기는 없으면 일부러 오는 거야? 응 오래 야 그만해 응 가장 그런걸로 내가 이불을 낼게 얘가 응 어? 가장 그런걸로 발이 보였을땐데 발이 안 보였어? 응 안 보였데 제 눈이 이상한거 아 아 야 응 야 야 여기 야 일로 와봐 이거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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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수 나 밖에 사고칠래? 밤붓에 침래? 밤붓에 침래? 밤붓에 침래? 밤붓에 침래? 잘 못 침래? 크게 잘 못 침래? 잘 못 침래? 아빠 보고 잘 못 침래? 밤붓에 침래? 밤붓에 침래? 자 이제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야 아빠 바쁘니까 고맙습니다 뽀빠 먹어야지 하나 둘 셋 한편 한편